뉴스타파가 지금 열일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진짜 뉴스타파, 뉴탐사, 뉴스버스, 뉴시삼형제 이거 아니면 언론이 아니야 가끔 MBC 이 뉴스타파에서 류이림의 국회 위증 발언들을 정리해가지고 터뜨렸는데 세상에 이렇게 뻔뻔한 랄라는 처음 봤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언론인이었다는 게 믿기질 않을 정도로 아니 너무 대놓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위증을 갖다가 하루에 몇 번을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처벌받을 것 같으니까 이제 그제서야 어떻게든 말 정정하려고 제가 미처 살펴보지 못해서 이렇게 실수를 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위증을 해 너무 당당해요 근데 이 자가 누구 믿고 이러는지 아십니까? 김건희 믿고 이러는 거예요 김건희 라인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류이림입니다 여러분 이 자가 지금 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인데 그 방심의위원장을 뭘로 따낸 줄 아세요? 김건희 전시회 열어줘서 따낸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세상에 이런 자가 국회 위증한 것들을 보자고요 MBC가 자기가 방심위원장 된 다음에 오히려 제재 건수가 줄어들었다고 얘기했어요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MBC 법정 제재가 자기 취임해서 활동하는 12월 전에 30건이었는데 그때까지 근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는 20건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본격적으로 활동할 때부터는 사실은 오히려 MBC가 표적심의 당하지 않고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인간이 방심위와 선방위로 재편이 된 게 12월이에요 그 이전에도 시민을 갖다 하면서 때리긴 때렸다는 거죠 취임한 다음에 근데 방심위 법정 제재 중에 22건이 MBC예요 그리고 전체 방송사 중에 30건 중에 선방위가 20건이 바로 MBC입니다 그래서 전체 126건 중에 42건 한 방송사가 33%를 차지하는 거예요 여기 방송국에는요 지상파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종편 다 들어가고 케이블까지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죠 그러면 채널이 몇 개야? 수백 개 채널이에요 엄청나요 우리가 모르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채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보세요 MBC가 그 중에 33% 이게 그러면 20건입니다 이런 얘기가 어떻게 나왔냐 선방위 제재받는 것을 쏙 빼고 방심위 MBC 건만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선방위가 진짜 이번에 선거 시기에 어마어마하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심의자들을 적용해가지고 법정 제재를 마구 때렸지 않습니까? MBC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게 일부러 그냥 계속 때려가지고 아예 그냥 재갈을 물리려고 했죠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자기가 들어온 다음에 20건밖에 안 된다고 하면서 이런 위증을 할 만한 그런 사안입니까? 그래서 위증이 그대로 고발되는 걸로 저는 지금 알고 있어요 최민희 위원장이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심지어 얘는 위증을 어떤 걸 위증을 했냐면 방심위하고 선방위가 서로 독립된 기구래요 방심위 산하에 선방위가 있어요 산하에 있는 거죠 선방위 위원장을 방심위 위원장이 선출을 하는 거예요 임명을 해요 그리고 선방위는 임시기구의 임시 선거 시에만 있는 임시기구 선거 기간 동안에서 앞뒤로 해가지고 있는 임시기구고 방심위는 상설기구고 그렇죠 그래서 상설기구 아래 선방위를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따가 이 부분만 별도로 한 번 너네 선거 기간이니까 잠시 열어 끝나면 다시 폐지 또 열어 폐지 열어 폐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선방위 법정 제재가 들어갔는데 그게 진행이 잘 되는지 그다음에 또 이거 갖고 또 행정소송 열리면 그 소송을 갖다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거는 선방위가 없어진 다음에 방심위가 책임지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는 거죠 그것도 아마 우선 모르는 척 아닌 척 그럼 말을 왜 모터럭 다시 바꾸려고 하고 왜 자기한테 발언권을 자꾸 달라고 합니까 그대로 쭉 가가지고 위증인지 아닌지 처벌 한번 판단받아보면 되죠 그다음에 지금 우리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께서도 얘기를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바로 그 셀프 민원 이 셀프 민원 죽어도 안 했다고 얘기를 해요 위증을 그냥 밥 먹듯이 했어요 죽어도 안 했대 저기 보세요 심의위원회 사무처 팀장이 피의신고자 유일임에게 류이지미 가족으로 추정되는 류XX의 민원신청 현황을 보고를 했어요 피의신고자는 사적 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서면으로 회피를 신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가운데 류XX의 민원은 단순 취하가 됐어요 민원 넣었다가 걸리니까 걸렸다 빨리 빼 어떻게 이런 인간이 다 있습니까 이게 공직자예요 너무 웃긴 거죠 판사가 있는데 판사 동생이 그 재판부에다가 재판을 신청해서 배당받은 거죠 가서 간 거예요 원고로 원고가 돼서 그냥 누군가한테 돈 달라고 없는 돈 달라고 그냥 한 거예요 속장을 날렸더니 판사가 우리 형이네 어 어 그럼 형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 판사가 봤을 때 어 원고가 내 동생이네 그러면은 무조건 기피해야죠 당연히 기피해야죠 회피 기피는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사무처 팀장이 얘기하지 않아도 회피를 해야죠 자기가 먼저 해야 되는 걸 보고 어 야 이건 말이 안 돼 그러면은 재판을 바꾸면 된단 말이에요 다른 데로 근데 오히려 저런 데에는 더 기를 쓰고 들어가서 더 재질을 갖다 했다니까 피고들은 얼마나 어이없을 거 아니에요 어 난 돈 빌려준 적이 없는데 돈 갚으라고 막 판사가 막 이런 거죠 어 한 팀이 돼가지고 어 그런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비유가 아주 적절합니다 이 자가 어떤 자냐 봐 부인하고 같이 가가지고 김건휘를 만나게 해 준 사람이야 옆모습만 봐도 아주 해맑게 웃고 계시잖아요 어 우리 피디님께서 김건휘를 사진으로 확인하고 굉장히 참 탄복해 하고 계십니다 비율에 대해서 저 때는 좀 붓기가 좀 많이 없으셨을 때 붓기가 많이 없는데 저 정도에요? 네 와 요즘에 저기 아니 이거 지금 무슨 저 피디님이 조작한 거 아니죠? 어깨와 얼굴 비율을 보세요 최근에 저기 어디냐 저기 키스탄 3국 나가실 때 보니까 네 그때는 막 볼에 막 평론만 제면보다 더 커가지고 나는 진짜 해보고 싶은 게 있어 김건휘 이제 내려오면 곧 내려오실 거니까 머리 크기를 한번 재보고 싶어 나랑 한번 누가 더 큰지 아니 너무 저희가 외모적으로 얘기하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니니까 자기가 얘기해놓고 또 왜 아니 저는 유일임 유일임이 너무 해맑게 웃고 있다 옆모습만 봐도 웃고 있다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아니 근데 저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그러니까 김건휘 여사를 정재계의 다양한 모임들을 만들어서 왜냐하면 저 사람이 언론단체 대표를 했거든요 그전에 YTN에서 또 줄타고 간부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나와가지고는 공언련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그 단체에서 무슨 파티를 해 그러면 김건휘 계속 초대하고 이러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전시회를 해 그 전시회를 김건휘 위해서 만들어줘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갖다가 계속 이렇게 김건휘한테 소개를 하고 근데 진짜 볼 때는 것은 이 부인이 벤자민 인성영재학교라고 하는 걸 하고 있거든요 그 학교를 YTN에 있을 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방송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언론인입니까? 언론은 아주 사적으로 잘 쓰는 사람 그러니까 또 발탁을 하잖아요 왜? 지금 또 언론을 사적으로 잘 써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아주 나쁜 짓 할 사람들을 기술자들을 지금 잘 쓰고 있다 그런 거는 대통령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친누나 곱창전골집까지 꼼꼼하잖아요 이번 정부는 너무 꼼꼼해 사소한 거 자잘한 거 너무 짜치는 것까지 저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진짜 이낙연스럽다 이낙연이 자기 부인 그림 팔아준 거하고 너무 똑같아요 그게 방심위원장 업무와 관련 없는 내용이라서 네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거잖아 그리고 저 벤자민 인성영재학교뿐만이 아니라 그 단 있죠 단 단월드 그것도 홍보해주고 막 그랬어요 그래요? 자기가 그 종교단체에 있나 봐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죠 뭐라니 무서우세요 지금? 단? 아니 무서운 게 아니고 모르니까 모르니까 몰라서 이런 인간이 지금 여러분 방송을 심의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공영방송에 YTN이 지금은 민영이 됐지만 공영방송 보도채널에 자기 부인이 교장으로 있는 학교를 소개하고 자기 친누나의 곱창정벌집 자기가 믿고 있는 단월드를 소개하고 아 정말 곱창 곱창정벌에 빵뻔어 곱창정벌은 진짜? 아 참 그렇다 진짜 곱창정벌집까지 맛집으로 소개시키는 건 뭐야 아 정말 저재들도 이런 자가 공언론? 뭐 공정언론? 공정언론에 공자로 아니죠? YTN 사람들하고 한번 가서 거기서 회식 한 번 했다 그 정도까지야 우리가 그냥 솔직히 사람이 살면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돈을 더 주는 건 아니니까 먹은 만큼 내는 거니까 회식을 어차피 하는 거 그거 한 번 정도는 아니고 저렇게 맛집 소개로 대단하십니다 지금 이런 작자가 미션을 받고 와가지고 MBC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MBC는 그래도 연전연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정 제재 때려인 거 전부 다 효력정지되고 있어요 효력정지가 돼야지 피해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법부에서 계속 연전연승을 갖다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방심위에서도 결국 다 법률분쟁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징계를 했던 것들은 지금 MBC는 다 법률분쟁으로 갔을 거예요 다 34건이 다 갔을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저희가 가면 상대방인 방심위도 가게 되죠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되죠? 법률 대응을 하니까 그럼 변호사로 과연 누굴 선임했을까요? 그 얼마를 줬을까요? 또 거기 차기환이니 뭐 이런 사람 다 줬잖아요 다 줬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 과방위 위원 중에서 또 어떤 분이 질문을 한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돈 막 쓰는 거 그거 배임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래 우리가 다 이길 거니까 다 줬잖아요 그럼 어떤 책임을 지신 거예요? 마지막에는 이긴대 마지막이 언젠데? 그럼 너는 그만두고 난 다음이잖아 인기 끝난 다음이에요 책임 안 지겠다는 거 아니야 그래놓고선 그때는 뭐라고 그랬지 뻔히 보여요 내가 안 해서 졌다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 지금 민간인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작자가 어떻게 김건이랑 친하다는 이유 하나로 이게 차관급이 아니 방심위 방심위 차관급 차관급이에요 방심위 위원장 아니다 방심위 위원장 방통위 위원장이 장관급이고 방심위 위원장은 같은 급이에요? 같은 급으로 알고 있는데 장차관급 왜냐하면 방통위 위원장급이 왜냐하면 방통위랑 방심위는 독립된 거거든요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방통위는요 김웅일이가 자기 탄핵 될 것 같으니까 탄핵 안이 발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회의를 소집했어요 회의라고 해봤자 자기 친구하고 둘이서 하는 거잖아요 둘이서 그래서 MBC 이사 선임계획을 거기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를 가서 막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이 지금 과방이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최민희, 김현 투톱이 막아야죠 정말 잘하고 있어요 하게 되면 일단 그 자체는 효력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하게 되면 그 효력은 발생하고 그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되죠? 집행정지이나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법원에다가 그렇죠 본안 소송은 나중에 판단이 되니까 가처분 신청을 하게 돼서 거기서 또 판단을 받는데 이길지 질지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만약에 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열리지 못하도록 막는 게 1차적인 거고 바로 저는 탄핵 안을 그냥 바로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바로 하세요 지금 바로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올리는 순간 김홍일은 또 사퇴할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알죠 지금 탄핵에 딱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더이상 사표도 못 내고 사표도 못 내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바로 그냥 1사천리로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한다고 기자회견 같은 걸 왜 합니까? 왜 해요? 알리지도 마세요 그냥 할 거면 조용히 해서 조용히? 조용히 기술적으로 하시란 말이에요 그냥 국회에서 알아서 처리하면 되지 이걸 갖다가 무슨 언론에 알릴 생각하고 뭐하고 자기네 무슨 실적으로 생각하지도 말고 옛날 때 국힘이 장난질 많이 쳤었잖아요 지금 막 보이콧어가 안 들어올 때 말고 1년 전에 막 이상한 짓도 많이 했잖아요 하겠다고 하고 안 하고 막 이런 것처럼 민정한테 욕먹는 거 생각하지 말고 이상한 막 언론이 이상하게 쓰겠다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기습적으로도 뭐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퇴를 막고 그 다음에 그다음부터 하나씩 다시 풀어나가면 됩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 최민희, 김현, 노종면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이런 의원님들 가서 응원 좀 해주시고 반드시 탄핵으로 들어가서 자진사퇴하게 자진사퇴를 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갖다가 또 꼼수로 대충 심사하고 청문회 대충 거치게 해가지고 바로 또 임명하려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을 붉뜨고 어떤 놈이든 들어오기만 하면 죽여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잘 막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MBC는 지켜야 됩니다 MBC는 지켜야 돼요 MBC가 좋아서 지킨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게 무너져버리면 그 어떤 언론도 더 이상 이제 같이 할 수 없겠다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없다라는 걸 이제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권력 앞에는 다 무너지는구나 그렇죠 이 무도한 정권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시그널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사표를 쓰게 하면 그래도 새로 사람을 찾을 거 아니에요 또 희생양을 희생양을 찾을 때까지 몇 달은 MBC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자 자 자